신길동 짬뽕 왔습니다. 신길동 짬뽕 왔고 앞에서 내기 자, 잠깐만 신길동 짬뽕입니다. 신길동 짬뽕 가르마님과 자, 그거 뭐 어떻게 된다고요? 약 벌칙? 치면은 치마 입고 여장하고 집에서 술방하기 마당 컨셉 아, 마당 컨셉으로 치면은 짬뽕값 내기 짬뽕값 내기 자, 가구 어떻습니까? 머리 이렇게 됐는데 뭐 말이 필요합니까? 머리 왜 이렇게 되셨어요? 그때 방식 아, 그때 졌습니다. 네, 패배 깨끗하게 인정하고 예, 오늘 보내드릴게요. 르마 형님. 팬을 곁으로 자, 저는 그때 물냉면하고 불닭볶음 해봤는데 저는 솔직히 푸팔 생각 안하고 그냥 일상 먹는 듯이 먹었는데 네네네 이겼더라고요. 그럼 오늘도 식사한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사한 느낌으로 들어가시죠. 오, 맛있겠다. 국물까지 완뽕하게, 국물까지. 앉으세요, 선수. 선수투명. 달콤한거 위에 네, 매운거 위에. 휴지, 휴지 필요하십니까? 네. 눈물 닦으셔야죠. 쿨피스하고 안 찍혀? 아니, 솔직하게 니가 읽을 것 같아. 솔직하게 소감으로. 아니, 저는 솔직히 승부는 모르기 때문에 최선 다할 겁니다. 하지만 근데 민심이 저한테 있어요. 네, 얼핏 먹고 할게요. 먹고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드실 때까지. 우와. 와, 이게 뭐야 냄새. 떡볶이 냄새가 안 돼. 크, 맛있네 냄새. 준비하면. 이게 뭐야 떨리세요. 자, 시작. 시각 knows. 자. 하나, 둘, 시작. 몇 분인데? 아이, 일단 먼저 둠뿅에 빨리 먹는거야. 아. 홍합도 매워. 뭐야, 실화야. 아이고 야 이거 홍아 하나 먹었는데 나 포기하면 됐냐 이거? 혀 꼬이네 아 이거 뭐야 이거 한숨 speed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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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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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방송 3년생.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혀 자르고 싶어. 아, 혀 자르고 싶어. 아, 혀 자르고 싶어. 아, 치기 또 어떡하지.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형님 먼저 빨리 끊어. 아, 형님 먼저. 아, 뜨거워. 아, 입안에 다 따가워 지금. 아, 아. 아, 아. 하, 하. 형님 소고기 안 먹을 거 아니오? 빨리 너 소고기 해. 아니, 형님 먼저. 아, 형 먼저. 아, 형 먼저. 아, 미치겠다 진짜. 아, 나 못 보내줘. 오케이, 오케이. 자, 먹어보고 싶어. 아, 형. 잠시 이상할까요? 아니 서로 자존심 때문에 이거 하겠다고 자기들이 이러놓고 아 기염했는데 아 기염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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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먹는 게 안 줄었네 먹으니까 걸렸네 먹으니까 걸렸네 먹으니까 먹으니까 먹는 시중만 했나 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치과 잘했는데 진짜 잘 나요 아 편할 것 같아 아 보는 내가 땀납니다 와 똑같은데? 아 어떡하지? 개병대는 역시 다르다고 아 연기가 아니야 아 아 아 아 둘 중에 한 명이 포기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한 명이 포기하십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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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에 가고 싶어 되지 않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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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고 싶어 되지 않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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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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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끝내드릴게요 그만 드시라고 사장님 이거 왜 이렇게 매워요? 아.. 주울 것 같은데 아직 시작 안됐어 예? 지금 올라왔는데요 아직 안됐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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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칠 것 같아 나 병원 실려갈 것 같아 이거 먹으면 아.. 불닭볶으면 저리 달아 이거 복수하자 아.. 내 머리를 이렇게 만들었죠 형님 받은대로 돌려드릴게요 알았어 아.. 미칠 것 같아 네 마법 하지마 나 지금 죽어 나 혀 잘릴 것 같아 아.. 내 혀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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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칠해 스파이라고 하지맞아 이렇게 구전목빵 어.. 미칠거 같아 진심 미칠거 같아 아 슬아퍼 어휴 이거 다 먹었네 야 이건 초심이 아니라 나 병원에 실려갈 것 같아 초심들이 없던 걸로 할게요 미칠 것 같아 지금 어지러워 아 초심 아니야 이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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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판할 거 급판 내자 보고 그만 나왔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아 아 그만 그만 여러분들 와 그만 그만해 그만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걸 왜 가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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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겠어요 아 아 면 다 솔직히 면 다 먹었어 면은 아 그만 여러분들 와 시간도 멈춰 네 여러분들 두 분 두 분 두 분 꼼살이 아니고 네 지금부터 찍어 네 지금부터 찍으라고요 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알지 네 보통은 먹는 거 찍으면 훅복궁은 찍어줘야지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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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절대 허세 부리지 마세요 면만 딱 드시면 좋아요 야 불닭 이런건 청소년들이 먹는거고 신길동은 성인들이 먹는거고 성인들이 먹는거고 성인도 안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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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마가 졌어요 가르마가 가르마가 가르마님이 졌습니다 왜냐면 남은 양으로 그냥 숯부를 보면 가르마는 이 정도 남았고 풍삼님은 이렇게 하나 으 이렇게 이렇게 우와 아멘